벌교 꼬막을 와네 5일장이 운내린 장카입니다 눈이 지금 동태 눈이 지금 쌓여가지고 동태가 눈이 쌓여가네요 갈등 나와있고 한손에 얼마에요? 두손에 만원이요 두손에 만원 명태포 명태포 얼마에요? 세개 만원 세개 만원? 예 눈이 쌓여가지고 만원짜리 2만원짜리 예 만원 전부다? 아니요 가자미는요? 이게 만원이야? 네 4마리에? 5마리에? 예 싸네 초기 초기 한 마리에 얼마씩 해요? 저거는 간이 됐는데요 이거는 다 짜장면 나왔고 간이 됐고 이거는 간이 안됐어요 그런데 다 3천원이야 15,000원이나 13,000원 만원 마리에? 네 두 마리에 살거 같으면 내가 한 마리에 만원을 해드릴게요 아이고야 도자 와요 대박이네 많이 잡어 눈 내리는 영주 5일 장날에 엄청 많이 나오셨네요 엄청 또 많이 샀네요 빵어에 고등어 자발 고등어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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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래 쓰셨네 이거 여기다가 핸드폰 먹고 어디 가셨어? 이상 사용하신 소쿠리 여기 뭘 쌌어요? 뭐 단박은 청국장 구우고 청국장? 아 이걸로? 그렇다고 합니다 양미리에 쌓였습니다 눈이 눈 내린 양미리 양미리 얼마에요? 양미리에요 앞에 거는 5,000원, 5,000원 8,000원 아 5,000원 8,000원 굵기가 다르네 코다리는요? 코다리 많으니요 조기도 좋고 조기 한 마리 얼마에요? 조기가 많으니요 고기는 상당히 좋아요 조기 거필을 다 끄고 놨습니다 이면수 손질 하시네 예 이야 살이 진짜 많다 10,000원짜리 이면수 12,000원 12,000원 눈치 싸게 타시네 그죠? 이야 방어 좋다 눈이 와가지고 송아배 꼬마개 문 내린 장터 영주 5,000원 오일장터 쌓여가 쌓여가 아침에 내려가야죠 빈대 하하 조기로 온다 영주 장나름 삼치 얼마짜리에요? 네? 삼치 삼치요? 삼치 얼마 얼마에요? 삼치 삼치 한 마리에요? 네 오더만 만원 오더만 만원 전부 만원 네 오더만 만원 한손에 아기 만원요 오지는 어떻게 만원요? 두 마리? 한손 쟁반에 전부 만원 네 가자미 이면수 아기 도루묵 싸게 파시네 어디서 만원요? 세 마리 만원 두 마리 만원 앞에 세 마리 만원 두 마리 세 마리 열기도 좋고 상어 백조기 이 종이 큰 거 얼마짜리에요? 만원요? 아기야 좋다 명색포 이야 대구 좋다 그 얼마짜리에요? 20만원짜리 저렇게 비싸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자미야 눈에 덮여버렸네 이 소쿠린다 얼마에요? 만원 2만원 소쿠리 팔찌 오징어도 많고 팔찌도 많아 오징어도 만원? 네 엄청 싸게 파시네 장어도 만원 안하고 코다리 양미리 코다리는 얼마씩 해요? 코다리야 만원 네 마리에? 예 그렇습니다 만원이야 3개 만원 2개 만원 2개 7천원 양미리 5천원입니다 3마리 2마리 반말에 7천원 눈 내린 영주 장날에 열기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뭐야? 명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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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폭은 뺐는데 내가 손길이 이렇지도 그러네 그럼 이맘들이 다 반응이 좋더라고 얼마씩 해요? 한 마리 5천원 한 마리 5천원 가오리 다리 한마리 15,000원 이건 저거 한 마리 만원씩 이거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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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직접 말리신거네요? 네 그 Crypt'soring 스크린에서 몰라 스크린에 가때되어 상호사님 속이 마을 가자미 만원, 조기 만원, 뼈 없는 장어가 5마리 만원, 가자미 10마리 만원, 조기 5마리 만원, 조기가 3마리 만원 싸게 파시네 제주같이 9마리 만원 9마리 만원 제주같이 엄청 쌉니다 자 팔찌 9마리 만원, 바다장어 만원, 가자미 10마리 만원 6천원, 똥집, 만원, 문어, 4천원, 4만원, 3박 4만원, 왕새우 대화, 만원, 오징어, 3마리 만원 동태가 2마리 만원 생물자반, 한성 8천원, 조기 만원, 조기 5마리 만원 늘 쌓여버렸네요 동태 위에 동태가 여기는 9마리에 5천원 엄청 싸네 엄청 쌉니다 꽃게가 한, 뭐야, 만원? 아, 한 장 반에 만원짜리 조기는 얼마짜리에요? 3마리 2만원 목톱, 먹갈치도 만원에 갚습니다 쌉니다, 쌉여 만물상에 걷어가야 힘들겠다, 이거 대게도 나왔는데 동해 창문은 2km 5만원 대게는 맛있게 대게 대게는 3만원이네요 키로에? 다요, 다 다 다 다리 하나씩 없거든요 다리 떨어져요 7만원? 지금 편한거에요 아 어 어 살아있네 그 있어서 7만원? 아니요, 지금 한 마리 만원까지 1만원 오징어 한 손에 6천원 10만원 얼마일 얼마일 10마리 18,000원 몇마리에요? 10마리 10마리 18,000원 이 큰거는? 15,000원 1만원짜리 25,000원 3만원짜리 25,000원 빨리 오세요 엄청 싸네 근데 왜 이렇게 싸게 파셔? 15,000원 병어 병어 맞죠? 5,000원 저 대게는 어디꺼에요? 대게가 영독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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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대게 그래서 싸요? 4,000원 이게 전부다? 이거? 요것만? 그렇다고 합니다 미역 이 톳 이거 톳 얼마야?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습니다 눈 내리는 장터 영주장 내리는 장터 눈이 한참 쏟아지네 눈 내리는 장터 오늘은 평상북도 영주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영주시장 오늘 장날입니다 5,000원짜리 썸을 새로 못났나 보겠습니다 오늘 오십니다 야 영독대게 영독대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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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 8,000원 아이고 코다리는? 코다리는 10,000원 한개요 수살물을 하잖아요 4마리? 응 4마리 고등어는 자반이네 고등어는 1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열기도 좋은게 있네 13,000원짜리도 있고 열기는 5,000원 싸네 응 쪼기는 7,000원 5,000원 10,000원 아 하나 드릴까 오늘 장날인데 다 보이네 다 보이네 다 보이네 우리꺼 다 보이네 희한하네 한마디 해 응? 한마디 하셔 새해 뭐 어떤걸로? 인사말 하라구요 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기좀 많이 팔아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하하 그럼 됐지 오늘 장날이죠 네 사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생선구이참 포장이 됩니다 여기 한접시 만원 겨울특선 동태땅 22,000원입니다 이 정도 아 여기 정식이 다 있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9,000원짜리 8,000원짜리 7,000원짜리 동진상에 생선구이참 입니다 이야 석화가 아직도 있네요 꼬막 오징어 아 아 보고 있어요 네 고생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엄청 많이나맞네 이렇게 해야해 얼마씩 파셔? 한 1000원이요 한 줄에? 네 영주365시장이네 자 이쪽으로 보니 양미리장의 갈치도 있고 굴은 얼마씩 파는거에요? 한 번 잘라주세요 이게 얼마냐구요? 아 이건 만원짜리에요? 네 이게 전부 합공치도 있네 만원짜리죠? 여기는 재사용 부거포 아버님 이러면 얼마세요? 3000원이요? 3000원이요? 이건 5000원짜리고 부거포 5000원 3000원 근데 재사상 저거에요? 네 이러면 얼마 시켜요? 3000원 이거 5000원 이거 5000원? 이런거 산잖아요 4천원 4000원 5000원 이런건 젤리는 다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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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이거 재사상에 올리면 한 3만원이면 충분하겠네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일이고 전이고 그죠? 네 많이 나가는게 어떤거에요? 이 재사상 이런게 5000원짜리에요? 네 5000원짜리? 네 5000원 3장이네 찹쌀통자 통산자 3천원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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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 5천원 1천원 네 1천원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거에요? 이건 영주 막걸리 소 325시장 365시장입니다 풍성상에 진짜 풍성 такой 풍성 상에 풍성합니다 이게 방어인가요? 예 이게 얼마짜리에요? 5만원요 말이에요 네 이거는 대구용 생대구는 얼마에요? 얘도 대구도? 풍성 상에 풍성하네 구룡포 산지 직송이에요? 어딘건 얼마에요? 1,000원에 2마리? 어떤거에요? 아 이거를 작업에는 그거는? 대구는? 대구는 2만원 이게 2만원 2만원짜리에요? 대구 2만원 하나 드릴까요? 네 좋은걸로 갈치 자라는건 만원이에요? 갈치는 만원이야 양미리 한줄은? 양미리 8,000원이야 8,000원? 양미리는 이게 좀 비싸네 문어도 있네 문어도 금방 삶았어 이게 얼마짜리? 1kg에 5만 5천원 1kg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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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숭농자로 굵은게 맛있어 굵은게 아닙니다 풍성상에 1kg에? 오늘 금방에 살았는거 바로 살았어요 오늘 왔어요 오늘 왔어요 오늘 왔어 오늘 왔어 오늘 왔어 굴도 나와있네 생굴 생굴 10만원짜리 날짜가 아니요 5,000원? 6,000원 통영에서 와요? 네 여기 날짜가 날짜가 31일까지 먹을 수 있어요 싱싱하네 생굴입니다 6,000원입니다 풍성상에 많이 오세요 전주시장에 3대째 이어오는 뻥튀기 이야 드디어 뻥이요 기만보세요 쌀뻥 기가 막힙니다 우와 구수하네 오늘 자리 뭐야 대먹장이라 정신없이 바쁘실겁니다 직접 뻥튀기도 하시고 잔자도 만들어서 파시고 재사용까지 이거 옛날 기계인데 그죠? 지금도 나옵니다 도형기인데 조금 줄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대짜리 아니지? 네 대단하십니다 3대 장인영식 영주의 365시장안에 오시면 빵튀기 빵이요 이야 구수하다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한방용 얼마에요? 5천원 5천원 되겠습니다 싸네 민속강점 여기 아버님이 지금 3대째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봐 이거 이거 역사와 전통을 여기서 보내 그죠? 이게 할아버지때부터 한거에요 이 대빡이 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자 생선마켓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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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차려놓으셨네 씻으지 말아 보려고 방송 왔어요? 홍보방송 예 이렇게 얼마짜리 합공치? 6천원입니다 싸게 파시네 이렇게 하나 요거는 그냥 한손입니다 요거는 그냥 올려놓은건데 한손에 5천원? 아니요 요거 큰거거든요 그치 얼마요? 요거는 한손에 15,000원인데 13,000원에 들고 왔어요 싸게 파시네 네 생선마켓 영주시장안에 이건 조기 아니야 조기입니다 요건 제수용 조기 제사용 얼마짜래요? 12,000원입니다 마리당 12,000원 손질 싹 해놓으셨네 예예 여기 오늘 대목장이네요 오늘은 이제 아니고 28,29가 대목장이죠 이 코다리는? 네 4일리 코다리고 8,000원 4마리? 예 아이고 2,000원에 싸네 다른식보다 여기 오세요 여기 제수용문어 고등어 다이네 생선마켓 갈치 아니에요? 네 갈치입니다 먹갈치 네 크네 이거 한마리에? 예 한마리입니다 얼마요? 12,000원입니다 아 사장님은 이거 저 양미리는 이게 얼마이고 6,000원입니다 이거 도매가격이네 다른 데 뭐 7,000원 나가죠 8,000원 나가죠 많이 받네 그래서 이게 제일 싸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에카세우라고 이거는 에카세우라고 100,000원 나가거든요 이건 설 대목 때 튀김하시라고 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신경 많이 쓰셨네 네 20마리 넘잖아 지금 20마리 20마리 이면수 이면수 7,000원이나 두 마리? 한마리 오징어로 오징어도 오징어 요거 생물입니다 생물 예 19,000원이요 굴이 왔습니다 6,000원입니다 생굴 요거는 똑같네 하하하하 여기 뭐야 바오상이요 생선마켓이요 생선마켓입니다 원래 봅니다 자비에 아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영주 신에서 가장 싸게 서비스를 해주는 우리 사장님 많이들 찾아오세요 와 대박 나시고 어서 넘을 수커넘을 집인데 야 포를 딱 이렇게 하여고 기가 막히게 해 놨네 이렇게 해서 10,000원이야? 근데 어르신 뭐 다른거 바둑두시네 아주 잘해놨습니다 저희는 본점식품 요렇게 해서 얼마짜래? 이게 몇 마리에요? 10마리요 이게 뭐에요? 3... 이게 무슨 포에요 이거? 황태포요 전체포인데 황태? 황태 귀여운 황태네 한 장 얘기하시는거죠? 배추 3잎에 3천원 배추장 조금이라도 크면 2장 붙이고 작으면 2장 붙이고 이래요 아이고 죽이네 한 장 3,000원입니다 여기 뭐야? 동방부침개 어 정신없으겠네 왜요? 이거 뭐에요? 저기 뭐야? 아 오늘은 저거구나 일반자거구나 새우 이런거 맛있게 이런거? 새우 2,000원이요 이게 전부 다? 예 왜 이렇게 될까요? 뭔가 그랬더니 팥죽이 보글보글 밑에 받쳐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 위에 데피는거에요 이야 기가 막혀요 영주 3,65시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장례입니다 어른냐 3개 만원 이게 뭐 2개 7천원 양료로 5천원입니다 영주 3,65시장입니다 모일장이 이 시장하고 좀 떨어진 곳에 서있다고 모일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